모든 게 다 변하지만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돌인데요. 그 변치 않는 돌의 심성이 푹 빠져서 석공예를 시작하셨고요.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을 무려 50년 넘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주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 이 석상에 제주의 혼일 담아 관광 상품으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거친 현무암을 벗삼아 제주 민속을 창작하고 재현해온 대한민국 명장 송종원 석장. 그의 석공의 외길 인생을 만나봅니다. 제주의 돌을 테마로 한 제주 돌문화공원. 송종원 석장이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돌하르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송종원 석장은 군 제대 후 홀로 석공예를 익혀 돌하르방을 재현하는 등 반세기 넘게 도내외로 제주의 돌을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돌하르방을 참 많이 봤는데 이 돌하르방보다 이 돌하르방 명장을 안 낸 게 제가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보니까요. 이 돌하르방 이 정도면 다 완성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윤곽이라든가 좀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 돌하르방에 원래 이 돌이 어떤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석은 아주 그냥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화강석같이 아주 규모 있게 딱딱 활석해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큰 덩어리 돌을 굴착해놓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 돌하르방 나올 만한 그런 기억으로 활석을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을 나와 그가 석공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오름에서 돌을 주워다 돌하르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공회 외기를 걸으며 1991년 그는 대한민국 석공회 명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목마른 줄 알아서 돌작업을 하다가 하고 집에서 반대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격증 가져있으니까 자격증을 활용해가지고 잠깐 동안 교직에 그때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예 근데 교직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욕심이 돌하고는 이제 떨어질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했는데 주위에서는 그 당시에 잠깐 시간이지만은 몰랐죠. 내가 이제 마음속에는 돌을 버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못하셨죠. 주위에서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주위에서 아주 선생님이 주위에서 하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선생님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그만두시고 돌작업하니까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좀 말리고 또 해도 본인이 아니냐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게 해서 실은 이해하기도 힘들었었죠 그렇지만은 워낙 내 고집이 돌을 안 놓는다는 그걸 보였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제 거기에 적응했던 거죠 제주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에서 송종원 석장의 작품 118점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그는 60년대 도라르방 기념품 유행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국내 1호 사립박물관인 옛 제주 민속박물관 개관과 함께 익명으로 20cm 도라르방을 제작해 판매하면서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라르방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된 도라르방이 여기에 건물 안내가 10기 밖에가 8기 이렇게 해서 18기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신작 소품 작품들이 있고요 저게 48기를 재현하는데 22개월 걸려서 저와 이제 아들하고 부자가 재현한 작품들입니다 송종원 석장은 2004년 후반기부터 2006년까지 22개월간 아들 송창훈 작가와 함께 제주 돌문화공원에 도라르방 48기를 재현했습니다 또 그의 작품들은 제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제주공항의 대형 도라르방을 비롯해 제주인의 풍습을 소재로 한 물허벅상과 해녀상 등 다수의 작품들을 잠겼습니다 인상적이고 멋지게 생겼어요 이 도라르방 크기는 얼마 안 크지만 아주 잘생긴 도라르방이죠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도라르방을 좋아하는 것은요 나도 도라르방을 좋아하는데 왕방울 같은 저 눈이 이 세상 삼라만상 희모애락을 다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눈이예요 귀라는 게 참 부처님이 그 귀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런 소리 쓴소리 단소리 변화별 소리를 다 이제 듣고 있고 코는 자라병 같은 이제 저 큼직한 코 이것은 옳고 그름을 다 감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은 어떻고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정직하고 이런 걸 다 음미를 하고 있지만 입이 딱 다물어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도라르방의 이제 흥격이라고 할까 그러나 이건 묵묵히 사람이 어떤 석궁에 의해가지고 도라르방으로 태어나서 어떤 자리에 딱 세워졌다면 자기 직후는 다 하면서 온 세상의 흐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기에 이제 저는 매력을 느낍니다 도라르방이 꼿꼿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모습에 애정을 느꼈다고 말하는 그 또한 우직한 도라르방을 닮았습니다 돌과 벗삼아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송정원 석장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문화를 지키는 큰 어른으로 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